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교우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교우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참 전대미문의 사태를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30만이 넘는 이곳 뉴저지에서만도 3만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안타까운 생명도 계속 희생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온라인 예배에서도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표기도나 찬양 또 반주 등 평신도에 참여도 배제하고 전체 예배 순서를 교역자들만 섬기기로 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이 광풍과 같은 어려움 고난을 안전하게 또 믿음으로 인내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한국에서 두레교회를 섬길 때의 단임 목사이셨던 김진옥 목사님께서 당신의 간증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습니다 1974년 겨울에 목사님은 암울한 독재 시기에 정치범으로 몰려서 혹독한 옥고를 치러야 하셨습니다 정치범이라고 독방에 넣어놓고는 어떤 책도 읽지 못하게 하고 성경만 한 권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성경만 읽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그렇게 옥고를 견디셨는데 많은 것이 힘들었지만 겨울이 되자 추위가 그렇게 견디기가 어렵더랍니다 낮에도 추운데 밤이 되면 더 차가운 얼음장 같은 아스팔트로 만들어진 감옥에서 난방이나 제대로 된 보온용 옷이 있었을 리가 만무하지요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면서 그 겨울을 견디셨고 어떻게든 체온을 지켜보려고 웅크린 벌레처럼 바닥에 딱 붙어서 성경만 펴놓고 읽으며 그 겨울밤을 지샀는데요 어느 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주님께 주님 정말 춥습니다 정말 춥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려다 보니 문득 성경에 나오는 불이야기가 떠오르더랍니다 아 성경에 불이야기가 많으니 그 불이야기를 찾아 읽으면 좀 위로가 될까 하여 창세기부터 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붙은 그 불 보았던 불 엘리아가 갈멜산 정상에서 바할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임하였던 그 불 기도원의 삼백용사가 들었던 그 횃불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며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말했던 그 불 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불의 혀처럼 임했던 그 성령의 임재의 모습에 비유가 된 그 불 그런 불 불 이야기만 찾아 읽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읽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이 느껴지는데 놀라운 것은 그 성령의 불이 마음만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도 점점점 뜨겁게 하더라는 거예요 막 몸이 후끈후끈 달아오르면서 추위가 물러가고 몸이 불 붙은 것처럼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이 차가운 독방에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면서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마음에 밀려들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격한 나머지 손뼉을 치면서 목청이 터져라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그 성경의 불을 찾아 읽고 그렇게 찬성하고 기도하다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떴더니 발에 퉁퉁 부어있던 그 동상의 흔적도 깔끔하게 말끔하게 치유되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추위에 얼어붙어 있던 그 몸이 포근하게 무슨 담요 속에 들어가 잠을 잔듯이 그렇게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 위로를 받고는 힘을 얻어서 남은 옥고를 다 치르시고 출소하여서는 더욱 주님을 위해 살게 되었다는 간증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그분도 바로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후서 1장 첫 부분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로마 제국의 아시아 속주의 주도인 에페소에 머물면서 그가 이전에 개척했던 아가야 지방에 있는 에게해 건너편에 고린도의 교회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 그리고 후서입니다 이 에게해를 사이에 두고 터키에 있던 에페소와 그리스에 있던 오늘날의 터키와 그리스죠 고린도 두 교회는 모두 혹독한 박해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박해의 모습을 본문 8구절이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알리려고 합니다 그 환란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견디어낼 수 없을 만큼 심해서 마침내 우리는 살 희망조차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자 지금 사도바울은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살 희망이 없구나 이 고난은 이겨낼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겪었다는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견뎌야 했던 박해의 모습이 사도행전의 여러 장면에서 소개됩니다 그들은 비난당하고 따돌림당하고 테러 폭행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빼앗기는 그런 고난을 겪어야 했죠 그런 혹독한 고난을 겪었던 바울이 역시 그런 고난 중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짧은 두 개 구절 속에 위로라는 단어가 네 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범위를 오늘 읽은 본문 전체로 넓히면 열 번이나 반복해서 위로 위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 첫 걸음은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돌아설 때입니다 본문 9절은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우리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제 죽은 줄 알았다 이제 막다른 길이고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자 그제서야 무엇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자기를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견디기 힘든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고난에 처하면 어떤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절망하지요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이들은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이 길에 나를 살리실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시겠구나 하나님을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일이 다 잘되어 갈 때 교만한 우리들은 시간에서는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재능이 있어서 내가 고생해서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온 줄로 알지요 이런 영화를 풍요를 성공을 누리는 줄 압니다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이 다 내 수고로 내가 거둔 것인 줄 압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하기를 자랑스러워 하죠 그러나 인생의 막다른 길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의 순간에 직면하면 그때는 내가 가진 힘, 능력, 노력, 수고, 재능, 지위, 돈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제서야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내가 살고 있는 것도 앞으로 살 길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한순간도 내가 살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리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본문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 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강력한 나라, 시스템, 제도 우리가 의지해왔던 우리의 힘, 능력, 수고가 얼마나 부질없는, 보잘것없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데 아무 소용없는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이라고 손꼽히는 이 초강대국 미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강력한 도시라고 하는 이 뉴욕이 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 곳인지 지금 뉴욕에서는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보아하시겠지만 쏟아져 나오는 확진자에 또 안타까운 목숨을 잃어가는 사망자에 대처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확진이 되면 병원 와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지 않고 그냥 집에 있으라 그런다는 거예요 나 확진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있으라는 거예요 병원 가도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의료 장비가 부족해서 의사 간호사들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목숨을 걸고 치료를 해야 하고 쏟아져 나오는 시신에 장례식장 지하실에 그냥 시신이 쌓여있다는 거예요 병원 옆에 있는 냉동 트럭 안에 그냥 시신을 쌓아놓아둔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처리도 장례 절차도 치를 수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도 장례를 저도 섬기고 왔는데 장례식장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요 주차장에서 서서 그것도 띄엄띄엄 떨어져서 몇몇 사람들만 가족하고 목회자들만 참여해서 빨리 예배하고 이동하라는 거예요 화장장에도 가족 한 사람 말고는 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제대로 된 예우를 갖춰서 고인을 떠나보내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고 믿었고 힘이 있다고 믿었던 이 나라 이 제도 이 시스템 이 도시 자랑하는 과학기술 의학기술이 사랑하는 사람 예를 갖추어서 떠나보내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아무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였는데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 기고만장하며 살아온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지 않는지요 이제서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올 길이 없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앞으로도 살 수 없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을 깨달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깨달음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고개 숙이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은혜의 물줄기를 가로막고 있던 교만의 둑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위로의 물줄기가 우리의 영혼에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혹독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의지하던 모든 헛된 마음을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겸손한 주의 종들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신 모습이지요 본문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가 바로 우리의 고난에도 부여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아무 의미 없는 운이 나빠서 당한 고난이 아니었죠 그것은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극률의 방법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삶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의 고난에도 그 구원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역시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이 고난마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을 통해 구원에 합당한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야만 넘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처참한 고난을 당하시고 믿음으로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뜻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를 준다는 말입니다 김진옥 목사님이 그 옥고를 어떻게 견디셨다고요? 주님이 나와 이 옥에 이 감옥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넘쳐나는 그 위로의 힘으로 이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코로나 사태로 당하는 모든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것을 경험할 때에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로 그 위로의 힘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난 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며 이 고난 속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막혔던 혈관이 뚫려 피가 심장에서 온몸에 퍼져가 생명이 회복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가 우리의 영혼의 성령의 피줄기를 통해 흘러들어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위로가 흘러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위로가 우리 안에서 흘러넘쳐나 우리 곁에 있는 가족, 이웃들에게까지 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위로하는 데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이렇게 위로를 나누면 위로의 능력이 배가가 됩니다 위로를 받는 이들만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하는 이들도 위로를 경험하죠 위로를 나누면 나눌수록 두 배, 세 배, 네 배 여덟 배, 열 여섯 배 기하급수적으로 그 위로가 늘어납니다 이것이 나눔의 원리죠 선생이 학생을 가르치면 유익을 얻는 것은 학생만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선생도 자기가 알고 있던 것을 더 잘 알게 되고 그와 관련해서 모르던 것까지 알게 되고 더 깊은 통찰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막 졸업한 신입 교사보다 베테랑 교사가 훨씬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배우는 이뿐 아니라 가르치는 이도 더 많은 유익을 얻는 것처럼 위로를 나누면 나눌수록 위로를 받는 이뿐 아니라 위로를 베푸는 이도 그 위로의 은혜의 힘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나눔의 원리를 통해서 위로를 공동체 구석구석을 퍼뜨려 그 공동체를 살리시고 축복하시고 부응케 하십니다 본문 6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환란을 당하는 것도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우리가 겪는 것과 똑같은 환란을 당할 때에 그것을 견디어 내게 하심으로써 위로를 맛볼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만 위로하실 뿐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또한 더욱 위로하시어서 우리와 형제 자매가 함께 위로받아서 함께 살고 함께 치유되고 함께 부응되고 함께 회복되는 것을 경험케 하시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무엇이 생깁니까? 공동체, 참된 교회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를 나누며 형성된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좋은 시절을 함께 해도 물론 공동체는 생깁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를 붙들어주는 접착제는 밥풀 같은 것이어서 조금만 흔들어도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의 시기를 함께 견디어낸 공동체는 참된 접착제, 사랑이라는 초강력 접착제로 들러붙어서 떼어낼 수 없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 고난의 시기를 기도와 눈물과 인내로 함께 견딘 공동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바로 이런 공동체로 만드시기 위하여 고난도 기꺼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뉴저지에서 스타레저라는 신문을 배달하시는 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분이 동네에 신문을 매일 돌리다 보니 코로나 사태로 혼자 사는 노인들이 그 신문을 집으로 나오는 것도 겁을 낸다는 거예요 혹시 신문을 잡았다가 무슨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는 않을까 해서 그래서 드는 생각이 아니 문 앞에 신문 집으로 나오는 것도 겁내는 노인들이 마켓에 식료품은 어떻게 사러 가겠나 걱정이 돼서 신문을 돌리며 물어봤다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매일 오는 길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원하시면 식료품을 좀 사다 드릴까요 문 앞에 놓고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사달라고 막 이것저것 메모를 해서 돈과 함께 이렇게 문 앞에 놔두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집 두 집 그렇게 사주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그걸 원하셔서 이제는 배달하시는 분과 아내와 아이들까지 마켓에 가서 산더미처럼 식료품을 사다가 집에서 그걸 일일이 다 분류를 해서 봉투에 담아서 그리고 할머니들에게 할아버지들에게 편지까지 써서 그걸 집집마다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 코로나에 노출될 위험이 그분과 그분 가족들에게는 더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그분들을 돕다가 보니까 얼마나 보람이 된지 자기가 사는 이유를 알 것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보람되고 즐거운지 그것이 자신에게 더 큰 기쁨이라는 말로 인터뷰합니다 우리가 위로를 나누면 두려움이 용기로 바뀝니다 위로를 나누면 걱정이 믿음으로 바뀝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켜야 할 자식이 생기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여자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엄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한 몸이 어찌 될까? 내가 손해보고 내가 망하지 않을까? 그것만 걱정하고 있으면 점점 더 걱정이 커지고 점점 더 두려움을 감당할 수가 없고 점점 더 우리는 약해지고 작아집니다 그러나 고통당하는 이웃을 돌아보기 시작하면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지켜야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눈을 돌리게 되면 우리는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큰 용기를 얻게 되고 점점 더 큰 위로를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살리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지키시는 방법입니다 고난 중에 서로 돌아보며 위로를 나누는 공동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요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지요 위로를 나누는 첫 걸음은 바로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11절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기도로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실 것이며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되 우리를 위한 기도뿐 아니라 형제자매, 교회, 이 땅을 위한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위로가 우리 안에서 흘러넘쳐나 이웃에게까지 이 땅 곳곳에까지 흘러 퍼져나가 땅을 치유하고 고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혹독한 코로나의 사태를 이기기 위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 능력을 믿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돌아서고 내 고난에 집착하던 편협함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내 고통만 위로받기를 원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이웃의 고통을 위로할 길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넘치는 위로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이웃 교회와 이 땅 위에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고 축복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고통받는 영혼과 가정과 공동체를 극률이 여겨주시는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이 미주 땅과 조국 땅에 넘치는 위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거뜬히 이기게 하옵시고 주님의 고난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맞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